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체크타임을 찾아주신 분은요, 행사의 여왕이죠. 34년차 원조 트럭퀸 김혜연 씨입니다. 우리 한 번 더 체크타임 신자 여러분. 텐션은 없지 왜 되잖아요. 박수원, 성형! 하늘에서 또 떨어지 않마요. 최고에선 볼 수 없는 아우라네요. 매력이 참 녹차 흐르네요.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 와요. 그 사람 그 사람 화성에서 왔을걸. 욕심난다 정말. 나의 외계인 그 사람. 그 사람 목성에서 왔을걸. 믿고 싶다 정말. 나의 외계인 사람아. 나의 외계인 사람아. 김혜연. 이게소 indo Kash Şalf입니다. 이것저것. theo 친구. 수사를ky합니다. asked. 그렇다고 말한다면antesten요?